터널의 싱터넥 여기 트롤 있다 트롤 트일 수 있나? 어머네 롤 더 넥스트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정말 매력있는 분들 많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확실히 초반에 배 슬레이트 치는 실력이 늘었어요. 힘 빼고 딱 치네요. 하나, 둘, 셋. 이번 게임은 윗놀이입니다. 윗을 던져 세 개의 말을 먼저 버리시면 승리입니다. 다음 함정에 걸린 말은 무조건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함정에 걸린 게이머는 처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환사의 협곡의 맵인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 파란색 이게 벌칙이래요. 여기에 걸리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100% 뭔가 벌칙이 있겠죠? 그냥 우리끼리 협의하는 거 아닐까? 저 사람들은 별 계획이 없어, 사실. 별 했고 뭘? 말도 안 되는! 지금 게임을 하자고! 이런 야가 지... 이런 계획 없는 방송 처음 보네. 우리 작전은 모아님 도로. 한 번에 다 모아서 돌아. 그게 가능해요? 윗놀이는 무조건 후공해요. 잡아야 한 번 더 하거든요. 자, 성공 누가 할까요? 안내면증. 어, 잡아! 이렇게 하자. 음악 주셔서 둘이 춤을 춰서 호응도가 좋은 사람이 후공. 형, 반응이 없어요. 자, 가위바위보를 야심차게 준비해왔다고. 안내면증인가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이스! 우리가 후공! 성공! 에이씨! 안내면증인가? 여기로. 개! 개! 개 한 번 더 맞춰? 저한테는 윗이 너무 크다. 하나. 하나. 슛! 개! 개! 나이스!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얹어. 여기 도망가야 돼. 여기 도망가야 돼. 안돼, 안돼, 안돼. 개! 따라가, 따라가. 개 잡고 가자. 개 잡고 가자. 하겠습니다. 도지! 도.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준비해. 걸 칠 거야. 자, 날려. 걸. 걸. 걔도 돼, 걔도 돼. 걸, 걸, 걸. 우선 잡고. 야, 야, 야. 와,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어머, 잡고. 어, 아직도 트롤이 있나요? 아? 후궁 맞아요, 승대님? 됐어,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가운데로. 좋아, 좋아. 됐어, 잘했어. 야, 잘 왔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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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트롤 있다, 트롤! 트롤이 아직 있네요. 트롤 아직 있네요. 형, 내가 화가 나 안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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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화가 나 안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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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열심히 하는데 트롤 짓 하는 사람이 진짜 트롤이거든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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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4! 어, 저요? 벌써? 뭐야? 앞으로 가야 돼요? 아니, 죽었어요. 괜찮아요. 들어오면 돼요? 죽었어요. 근데 저는 위키미키를 너무 사랑합니다. 위키미트 팬분들은. 어, 오해하지 마시게. 맞아요. 사실 우리, 우리 또 형은 개 같은 거 잘해요. 그죠? 내가 개 같은 거 엄청 잘하지. 아, 무서워. 어어! 아아! 이런 야 자기나ое! 됐어, 됐어. 그렇지, 그렇지. 다섯.. 다섯.. 근데 이거 좋은 건지 모르는 거죠. 지금 윷놀이 안 해봤구나. 윷, 개 한 번 백도! 그러면 걸을 하지 못하러... 윷은 나아, 그리고 백도 안 할게 뭐 도를 하든지 개 개 개 윷 좋지, 윷 치고 도 쳐 이거 도 쳐 나를 보내? 나를 저 팀으로 보내? 야 대박이다 진짜 두 분 중에 한 분을 트레이드 하는 거야, 트레이드? 인근이 잠깐 저리로 가볼게 그림만 좀 따게 석섭한 남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줄게 정의, 위협이 되지 않나? 윷? 윷 좋아 도도 좋아, 도 이게 뭐다? 도개, 걸윷 걸이나 백도 여기서부터 도개, 백도 백도 도 쳤어 도? 잠깐만 잘 쳤다 윷 넣으면 된다 윷, 윷, 윷 아니 뭐 나가도 좋아요 백도, 백도 관상이 백도야 이 친구 개 팔자야 아이 중요하세요 하나, 둘, 셋 개 개 잡자, 잡자 형 판단이 좋았다 오, 좋아 개 개 개 어, 벌칙 어, 벌칙 벌칙, 벌칙 뭐예요? 이거 너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뭐가 있는데? 프론트 맨이 이거 하나 해줘야 돼 어? 아니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 오지어 게임에서도 이명원도 그럴 거 아니야 쉬고 있다가 아이씨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출근했어 218번 감정에 맞았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싸다기 백대를 개인정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일이죠 근데 이거 진짜 다 맞고 퇴근하나요? 진짜 다 맞진 않을 거잖아 이게 좀 몇 대씩 정립된 거야? 우리 천 대 넘어갈걸 지금? 윷 오케이 그럼 제가 정립을 할게요 멋지다 왜냐면 윷이 안 나올 거 같아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새로 깔아 이거는 가야죠 아 이거 유정아 때가 됐다 유정이요? 아 미안 저 안 할래요 아 미안 그냥 아저씨랑 불러요 그냥 번호 불러주세요 도 아 백도가 아니다? 야 새로 깔아 새로 깔아 네 업어 업을까요? 백도 여기서 백도로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설마 백도 나오겠어 설마 완성하는 거야 이 드라마는 백도로 완성된다 제발 백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백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백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절대 안 나와 나이스 좋아 가자 쫓아가 다 좋대 형 이거 안 좋았어 그러니까요 괜찮아 괜찮아 너무 지금 강박증이 떨려 진짜 조금 침착해도 돼 아니야 좋아 형 방금 안 좋았어 이거 도만 안 나오면 되는데 도 얘는 진짜 개 전문이거든 이 친구 개 팔자 아이 조용히 하세요 이 이이희 이이희 아 잡았어 한번더 한번더 이제 함정 이거 나중에 일단 해요 뮤지 Lit에 대해 개 개 그래 괜찮아 이거 가 이거 가 못 따라와 그럼 독실력 훅 죽여버리겠습니다 야 여기 죽일 수 있어 도계 걸 유 모 나와야 되는데 제발 모 개 개 일단 따라가 교 도망가야 돼 개 입상을 한번 개발 도 도만 안 나옵니다 백도면 다 죽는거야 한 번 더 해 한 번 더 해! 일단 끝났어! 나이스! 개 나와도 돼! 개 나와도 잡고 간다! 한 번 더 해! 저희 이거 잡았어요! 한 번 더! 제발 여기선 도! 도 나도 의미가 없구나! 잭스가 빵캐한테 안 대거든! 개! 나올게요! 나이스! 아무거나 나왔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난 거 같은데? 지지 치시죠? 상목이 뜰 때가 됐어요, 이제 창에! 지지 치시고 다음 게임 가시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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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깝다! 역전! 이번 게임으로 지금까지의 룰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 나왔다! 우와! 도망쳤어! 도망쳐! 도망쳐! F 누르라고! 아니, 보니까! alarm khoring muss! 나이스! overtures! ל dari p.k.p.p.s.